한 마리가 더 있을텐데 오우 샷건탄이 만땅이라니 끌고 갔어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못들어가죠? 가자 총질 안하고 무사히 지나왔네요 아 뭐가 이렇게 껴 눈에 껴 눈에 방독면인데 쎄걸로 교체 25분 여유 있습니다 시간 타고 넘어가는거지 굳이 여기서 총을 낭비할 필요 없는걸로 아아 총을 낭비할 필요가 분명히 없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쟤가 좀 노리고 있죠 저게 설마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캬 영리한새끼 역시 스피드에는 안되 전개 전개 꽉 찼나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? 금고가 있잖아 옳지 시부안 흠 누가 날 부르고 있대 누가 날 부르고 있대 누가 날 부르고 있대 1시간? 1시간 좀 넘게 하면 엔딩인가 아아 이거 엔딩 안볼수도 없고 미치겠네 2시에 점검이라매 그전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2시부터 추천이 안된대요 아아 여기 집안에 뭐 있을텐데 2시 여기 혹시 모랄포인트 있나요? 없나? 음 미스터 교통안에 뭐 있었어요 자 여기서 동료들을 만나죠 아르 띄웁니다 아르 띄웁니다 여기가 아마 총기 팔꺼야 그치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고 오르 띄웁니다 아갓 개조를 해서 탄창을 확장 탄창 확장 탄창 이번 소금기를 달 필요가 없지 아예 할 필요 없고 풀업 권총도 풀업 됐네 업그레이드를 해놨으니까 내려가면 끝이야 이제부터는 적들만 나와요 이게 왜 줌이 여기 꽤 많이 나오죠 여기서 적들이 적들은 앞두고 기다려주시기 기다려주시기 뭐야 와 c 정말 혐의로운 걸까? 헉, 미워... 잠옷, 자식을 자극적으로 들리는 거 같네요. 아! 누구야? 형? 렌저를 봤어요! 렌저를 봤다고? 설마... 난 빠지겠어 아 따까리만 뺏겼네 여기서 방독면을 많이 주니까 어 오랄포인트 좋네 확실히 30개는 넘었습니다 29분 여기도 안죽이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짜증이 엄청나지 왜냐면 쟤네들이 불 안 들고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이마에 맞박에다가 저거 후라시를 비추고 다녀가지고 슬쩍만 지나가도 걸려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를 안죽이면 모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죽여도 모랄하고 상관없는 지역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저 끄트머리에 아마 총이 아마 있었을텐데 총인가 탄창인가 바로 마이토 31분 옛날에 여기서 한 50분까지 채워봤었는데 네 33분 아유 그냥 저쪽에 가지 말고 그냥 갑시다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다 가고 싶어 다 같이 가고 싶어 다 같이 가고 싶어 내가 키워 더 부터 또 찾아와 저는 공통 제 손을 받았다 항상 손이 없는데 생일을 통해 굴라게닌 걸어가면서 도전을 걸어 아직은 차라리에서 여기로 두명 들어오는데 한명인가 난 방독명만 있으면 돼 한놈 가면 안전군장이구나 이건 죽이는게 아니라 기절시키는 거예요 진짜 개쪼랬네 어? 뒤에서 소리하나 났는데? 무선기 소리 무선기 소리 무선기 소리 저거는 저걸 못뿌냐 아아 잠깐만 어 다 잡았어요 여기가 의심 코스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주 위험해 아주 위험해 아주 위험해 겁나 많아 아이씨 어 걸릴 뻔 했잖아 무턱대고 가다가 걸려요 위를 보고 있으니 그니까 좀 이 게임의 단점이 뭐냐면 스크립트가 좀 단순해가지고 저 시계에 파란불이 안들어오면 주인공은 무조건 은신상태로 간주해요 이 게임은 아아 조금로 이어가 아이씨 미니 변형 이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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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식여 여기서 끼나 마나 똑같애 오히려 이 앞에 번쩍번쩍하는 것 때문에 더 안보여 잘 이것도 전력을 먹고 해물파사님 서포터 고맙습니다 해물파사님 서포터 고맙습니다 작은 싸움이요? 그냥 이것을 만났는데 몇 년이 없지 에이! 다 예비군이야 어? 뭐였지? 끝났어요. 이 아래놈들만 잡으면 돼. 해물 파산하 고맙다. 시끄러워. 끝. 다 끝났어요. 다 끝났어요. 다 끝났어요. 나가자. 겁나 많아. 아하 정말 오지게 많아 오지게 방독면은 넘치니까 여기가 좀 지나가기가 약간 까다롭죠 쟤가 위치 부동이라 여기서 잡더라도 문제야 하도 옆에서 보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보잖아 저거 아하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빨갛아 잡아야 되는데 하핳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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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여기가 쉽지않아 돌아왔어 어? 에이, 뭐지? 오케이 모랄 하 으 으 으 으 으 으 쭈욱 올라갑니다 됐어요 파베리군 누구세요? 죽이면 안 돼 배신자 딴 놈이었잖아 우리 폴리스에서 배신한 놈 저게 바로 그 바이러스 폭탄이군 여기서 그 꼬마의 능력을 알 수가 있죠 꼬마가 검은 존재가 사람 몸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의 기억을 볼 수 있어요 과거의 기억들 여기서 아마 모든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지 왜 저걸 터뜨렸는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당신의 업무는 완료되어, 코미라 레스티츠키 네, 코미라 제너럴 우리에게 하나 죽였어 우리에게 레인저를 죽였어 우리에게 하나 죽였어 그것을 알아듣고 싶어 저는 트럼프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안죽이면 몰아주죠 파렐도 안죽이면 몰아주고 지쳤나봐, 지쳤어요 기억을 읽다가 지쳤죠 아아.. 다리는 나쁜거야 모라를 얻어야지 모라를 얻어야지 자아.. 엔딩이 달라서 카르마를 많이 쌓으면 착한 엔딩을 보여줘요 니츠키의 생각은 한 지금까지 서른두개 정도 한 것 같아 서른두개 엔딩.. 선엔딩 기준이 마흔다섯개였는지 마흔일곱개였는지 기억이 안 나 폴리스에 가서 평화 공연시장에 흥미로운 웃음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사람의 삶은 한 두개 모질라가지고 배드 엔딩 나올수도 있어 뭐 한 두개 모질라가지고 100% 완벽하게 제가 해온게 아니라서 여기서도 뭐라 한 두개 줄텐데 그냥 아는 것만 하고 와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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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질랄 수도 있어요 여기다 함정을 뭘 뭔소리야 와 꽉 찼네 이것도 어 야 이제 탄이 안먹어져 하도 말아가지고 어 도망쳐야 살 수 있다 이 발자국 소리는 누구꺼야 예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배어있는 shot 온 구움보기 오 ㅎㅎ 가만히